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시야도 카루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은 전반 정도 나오는군요 다음은 피에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의 의지를 써주시오 바로 한 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프할까봐 점프 누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카루타의 벨룸을 잡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피에르를 가득합니다 마지막은 피에르를 가득합니다 이제 다음은 피에르를 가득합니다 오랫동안에 ув고입합니다 오케이 나물이 좋았습니다 나이스샷 나이스샷 아 이것으로 섀도우의 가루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싸 아 아 아름다운 섀도우